모두가 하느님 자녀니까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. 넌 죄인이 아니야 하느님 자녀야. 하도 유대인들이 우리는 원죄가 있다고 가르쳐 놓으니까 예수님은 부지런히 넌 죄인이 아니야만 가르쳐 주고 다니신 거예요. 아픈 사람이요. 유대인 논리는 그렇습니다. 아프면 죄인이라 아프다고 이게 논리가 있어요. 죄인이라 나는 병 걸렸다. 아담이 원죄를 지어서 나는 아무튼 그 뒤로 병을 얻게 됐고 죄에 싹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내가 인간은 아프게 돼 있고 죽게 돼 있다.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죄를 많이 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 가셔서 너는 하느님 자녀야 죄인 아니야 라고 해주신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해버리니까 갑자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가벼워진 거죠. 영원히. 난 죄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. 사실 더 본질은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일 거예요. 그걸 거예요. 넌 원래 하느님 자녀야. 죄에 신경 쓰지 마. 넌 하느님 자녀야. 해방시켜주고 다니셨던 분인데 요즘 또 설교자들이 사람을 또 죄인으로 몰고 가들어요. 잘 사는 사람은 배가 아프신가 봐요. 교회 리더들이. 교회 안 나와도 잘 산다고? 그럴 리가. 넌 죄인이야. 너 잘못 살고 있을 거야. 아무튼 넌 뭔가 지금 사탄 쪽으로 가고 있어. 막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. 죄인입니다. 죄인입니다. 그러고 있으면요. 올 복도 나가요. 그러고 있으면. 적당히 하셔야죠. 참회는 진심으로. 진정성 있게. 정말 내가 가슴 아파서 참회합니다. 하고 끝내야지. 참회합니다를 달고 다니면 아마 예수님이 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? 예수님이. 자선, 기도 이런 거 사람들 앞에서 하고 계신 거 보고 뭐라고 했죠? 중원, 부원. 기도 잘하는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고 계신 거. 안 보이는 데 가서 해. 그랬어요. 예수님이. 제발. 안 보이는 데. 골반 가서. 하느님만 보이는 데 가서 해. 예수님도 꼴 보기 싫으셨던 거예요. 자꾸 기도하고 있는 거. 지금 교회 그 구절 좀 열심히 읽어보세요. 기도는 어떻게 해요? 신앙은 어떻게 해요? 안 보이는 데 가서요. 자기 혼자.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남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남 보이는 데 가서 해야죠. 그것부터 자기 애고의 작용을 분명히 하시면서 마음 관리해 나가시지 않으면 하느님과 함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쉽겠습니까? 그래서 여기 오시면 하느님 만나는 거 도와드려요. 교회 분들도 좀 오세요. 하느님 만나는 거 도와줄 테니까. 계속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는 신앙 계속 하고 계시지 마시고. 자기가 억지로 붙잡고 있는 신앙은 자기 힘이 약해지면 하느님도 약해집니다. 사라집니다. 그게 아니에요. 하느님한테 끌려가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. 그럼 만나야 돼요. 늘 만나면요. 그냥 만나면 우리는 끌려가는 거죠. 진짜 친교가 이루어진다면. 그래서 몰라라는 게 기독교에서 무지의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.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일체 피조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. 나는 오직 하느님만 사랑합니다. 하고 하느님만 믿고 하느님만 소망하고 믿음, 소망, 사랑. 하느님만 사랑합니다. 하는 그 마음만 갖고 이런 일체 판단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시면 그 안에 아버지가 원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던 성령이 드러나요. 감사합니다.